자 3번 볼게요. 자 계산 문제네요. 자 지금 함수율 나왔습니다. 그죠? 슬러지 양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 고역물다 염화제일철 그 다음에 염화제일철 그러면 요게 염화제일철이겠네요. 그죠? 염화제일철. FECL2. 그 다음에 소속계. CEO. 자 요거를 각각 염화제일철은 5% 그 다음에 소속계는 20%를 첨가를 해서 자 이 여가속도로 지금 탈수를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탈수 전에 탈수 전 탈수하고 나면 그죠? 지금 뭐가 나오냐 탈수 후에 나오는 게 바로 탈수 케이크에요. 자 그럼 탈수 전에 봤더니 함수율이 얼마래요? 95%였어요. 그죠? 근데 탈수 후에 함수율이 75%가 됐네요. 자 슬러지 양은요 얼마? 120큐빅미터 퍼 데이인데 이 탈수 케이크가 바로 슬러지 2가 되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슬러지 비중 그 다음에 탈수기는 하루에 24씩은 계속 가동하더라. 그거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탈수기 여가기 면적을 계산을 해요. 면적.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면적이 들어갈 만한 게 뭘까라고 봤더니 여가속도가 나오죠. 여기 지금 여가 면적이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미터 제곱의 여가 면적을 구하여서 아 여가속도가 필요하네. 근데 이 여가속도가 어떻게 나왔냐. 자 여기 보시면 이 15kg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중에 슬러지 중에서도 고형물. 고형물 양이에요. 고형물 양. 그러니까 이 고형물 양이라는 거는 전체 유량이 지금 슬러지 양이 있잖아요. 전체 슬러지 중에서도 고형물의 양이 지금 그래서 TSB율을 꼽혔더니 이게 15kg인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여기에 유량이라는 거는 뭘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합쳐서 15kgph 이 말은 뭐냐. 1시간당 고형물을 15kg 제거한다. 이 속도로 제거한다는 뜻이고 이때 처리하는 여가 면적이 이 미터 제곱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 a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여가속도가 여기 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TS 곱하기 q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슬러지 양이 q예요. 유량 슬러지 양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슬러지는 뭐로 돼 있나요? 슬러지는 TS와 수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슬러지 중에 지금 함수율이 95%라는 얘기는 나머지 5%는 뭐라는 얘기예요? TS 고형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함수율을 가지고 이 고형물 100%의 슬러지 중에서 TS가 5%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합치면 얘가 뭐예요? 슬러지 슬러지 약분 되고 바로 아 이게 바로 TS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탈수 전 TS의 양이니까 제가 TS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어? 이건 또 왜 들어가지? 이건 또 왜 들어갈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탈수 전에 슬러지만 넣은 게 아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뭘 넣었냐면 슬러지 고형물 당 그죠? 염화제일철 그 다음에 소석계까지 같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슬러지를 우리가 100%라고 하면 슬러지 당이라고 했으니까 슬러지 100을 넣었을 때 이런 첨가물, 기타 첨가물을 얼마 넣었단 얘기예요? 25%를 더 넣었단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들어간 거는 슬러지 100에다가 그죠? 이 염화제일철 그 다음 소석계 같은 이런 첨가물들을 25% 더 넣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의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얼마? 125%의 양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슬러지 100당 그죠? 우리 첨가물 25%의 첨가물까지 합쳐서 전체량이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실제로는 슬러지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도 같이 합쳐서 뭐가 되냐면 침전도 일어나고 슬러지가 또 얘가 슬러지가 되는 거죠. 아예 합쳐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려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들어가는 첨가물을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쭉 계산을 했더니 단위가 큐빅미터 퍼 데이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구하는 단위는 키로그램 퍼 미터 제거 아워잖아요. 여기 단위죠. 여과속도 단위를 맞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데이가 있으니까 데이를 없애려고 했는데 하루에 24시간 연속 운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운전 시간을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12시간 운전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루는 12시간으로 이렇게 24시간이 아니고 12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더니 데이 데이 약분이 됐고요. 아워는 맞춰줬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큐빅미터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키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비중이 들어가는 거죠. 슬러지 비중은 비중이 1이다 그러면은 우리 1톤 1큐빅미터에 1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중 1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1큐빅미터당 1000kg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걸 넣어주면 우리 큐빅미터를 뭘로? 밀도를 이용해서 질량으로 바꿔줬어요. 그럼 단위가 전부 다 키로그램 퍼 미터 제거 아워. 여기도 키로그램 퍼 미터 제거 아워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여기 면적을 넣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a만 뭘로? 솔버에서 미지수로 둬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20.8333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브 1번 정답을 적을 때는 얼마로 적어야 되나요? 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20.83m 제곱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탈수 케이크를 구하래요. 이 탈수 케이크는 첨가물과 슬러지를 가지고 이제 탈수를 시켜서 나온 SL2 값이에요. 그러니까 탈수의 값입니다. 자 우리 탈수할 때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 요것도 보시면 단위 환산으로 풀어요. 자 이게 뭐예요? SL1 값이죠. 탈수 전 슬러지 값인데 거기에 우리가 탈수를 하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변해도 그죠? 수분이 제거되죠. 탈수로는 수분이 제거되는데 TS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형물은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러지량에서 고형물 양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TS1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른 것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첨가물. 첨가물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TS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TS와 첨가물까지 계산을 지금 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바로 탈수 전 TS 플러스 첨가물 양이에요. 그럼 이 TS 플러스 첨가물 이 값이 탈수 전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번에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탈수 전 TS 플러스 첨가물 이게 바로 TS1이 되는 거예요. 탈수 전 TS1 탈수 전 TS 값이 되죠. 그러면 이 값이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S2도 같다는 거죠. 탈수 후에도 같기 때문에 여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TS2분이 SL2입니다. 자 여기 함수율 탈수 후에 함수율 봤더니 75%잖아요. 그 말은 TS는 얼마 있다는 얘기예요? 25% 슬러지 100% 중에 TS2는 2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한 게 탈수 전에 TS1 양이라면 그 양이 같으니까 결국에 TS1과 TS2가 같기 때문에 그게 TS2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TS2 양이 슬러지 중에 25%니까 전체 우리는 슬러지 양 이게 바로 탈수 후에 슬러지 양이 탈수 케이크잖아요. 그래서 탈수 케이크 양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30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소수점 뒤로 뭔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대로 그냥 30 이렇게 정답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슬러지 문제는 보통 우리가 탈수 문제를 푼다고 하면 여러분 TS1은 TS2고 그래서 우리가 SL1 1-2 함수율은 SL2 1-2 함수율 이걸로 많이 풀었는데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로 첨가물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첨가물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TS1에 들어가는 게 뭐도 들어간다? 원래 있던 슬러지의 TS와 첨가물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 정리 같이 해주십니다. ind swings CD3 sz1 1 2 2 2 2 6 6 6 5